마치 저성사자를 닮은 말머리 조형물 이게 무려 7억이나 들었답니다. 이런 쓰잘데기 없는 조형물 만들어서 세금 탕진하고 맨날 세수 부족하다고 우리 국민들을 쥐어짜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경북 고령군 대가야 역사 테마 관광지에 와 있습니다. 여기 제가 왜 왔느냐 예 여기 오면은 볼만한 거리가 있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저 말머리상 우리 세금 엄청 들여서 만든 쓰잘데기 없는 조형물이 떡하니 서 있습니다. 고령군이 2015년도에 우리 세금 6억 5천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초대형 말머리상입니다. 6억 5천이면 지방에 아파트 한 3채정도는 살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여러분 이 조형물 보시니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흉측스럽고 무서워 보입니다. 고령 주민들도 이 흉측스러운 걸 왜 만들었느냐? 세종시에도 저런 저성사자 조형물 만들어가지고 여론의 지탄을 받고 결국에 철거를 했죠. 직접 와서 보니까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저 말머리 끝까지 높이만 7미터가 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말머리 청동 조형물입니다. 그냥 쇠로 만든게 아니고 비싼 청동으로 또 만들어놨습니다. 예전 대가야시대 왕릉에서 출토된 그런 말머리 갑옷을 모티브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무시무시합니다. 가까이 보시면 말이 눈을 크게 부럽뜨고 있고 철기로 만든 툴을 쓰고 있습니다. 아무리 요모조모 살피고 잘 봐주려고 해도 이게 뭐 멋지다거나 아름답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경남 경북쪽은 1500년 전 옛날 가야국의 영토였습니다. 그때 철기문화가 번성했죠. 이쪽 고령 대가야에도 마찬가지고 번성했던 철기문화 그 기상을 표현한다고 말머리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말머리상 이름이 왕국의 혼이랍니다. 이걸 보고 있는 내가 혼이 빠질 지경입니다. 원래 이 조형물은 처음에 여기 있지가 않았습니다. 읍내 들어오는 입구 교차로 로타리 쪽에 설치가 되어있었는데 주민들이 너무 보기 흉하다 해가지고 지금 성마장 쪽으로 이전을 한 겁니다. 낮에보다도 밤에 가로등 불빛 해보면 이게 더 무섭게 보인답니다. 이제는 완전히 버림받은 애물단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세금 들여서 쓸데없는 거 만들어놨다는 지탄을 받게 되자 고령군에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가야문화를 대표하는 대가야의 랜드마크로 삼으려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저도 이런 말 한마리 키우고 싶습니다. 경주마 중에서 성적이 좋지 않은 태형마들은 가격도 싸더라고요. 한 천만원 정도면 말 한마리 사수를 잃고 또 거기 사료값하고 이런 거 경비 들어가는 게 자동차 기름값 유지비 정도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저런 거 한마리 사가지고 뚝방을 타고 막 달려보고 싶습니다. 이 물고기 조형물은 제가 동해안 울진 쪽에 갔을 때 우연하게 발견을 냈습니다. 보면은 규모가 엄청나게 큽니다. 길이가 한 5m 정도 되죠. 자동차만한 크기를 만들어놨는데 여기 보면은 찌도 크게 만들어놓고 물고기가 바늘을 물고 있는 그런 형상입니다. 감성동 같이 생겼는데 야 이 정도 큰 감성동은 실제는 없죠. 근데 여기가 낚시공원이랍니다. 앞바다에는 보면 해안경비초소가 있고 철조망이 쳐져 있어가지고 바닷가 접근도 못하는 지역인데 여기다가 낚시공원을 황당하게 만들어놨습니다. 낚시도 못하는 낚시공원 참 어이가 없죠. 조선팔도 다니다 보면은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것들이 널려 있습니다. 춘천에 또 이상한 조형물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작품명은 프로포즈라 해놨는데 가만히 자세히 보십시오. 조폭처럼 생겼죠. 조형물 공화국입니다. 2019년 6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공공조형물이 6,827점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걸 만드는데 2조 8천억이나 세금이 낭비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항공모함이 없습니다. 이게 2033년에 만들 항공모함 모형인데 이 한대 가격이 3조원입니다. 쓸데없는 조형물만 안 만들어서도 벌써 우리나라는 이 경항공모함을 보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말머리상 바로 옆에는 대가야 생활촌이 있습니다. 초가집도 있고 기가집도 있습니다. 3만평 되는 큰 부지에다가 이렇게 숙박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이 사업비만 해도 500억이 넘게 들었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완공을 했는데 오늘은 주말이라서 손님이 제법 보이긴 합니다. 여기는 초가집 한옥 해가지고 총 64채의 집을 지어놨고 현대식, 전시관, 체험관 같은 건물도 4동이나 있습니다. 고령군 전체 인구가 3만 명밖에 안되고 재정자립도도 11%도 채 안됩니다. 이렇게 시골 대부분 지역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민들, 농민들이죠. 소득세가 없어요 아예. 그리고 주민세, 재산세 이런 거 받아가지고 그 해당 지자체, 공무원들 월급도 못 주는 형편입니다. 시골 형편이 이렇게 열악한데도 특별교부금 받아가지고 큰 공사를 벌립니다. 고령도 대구 근처라 가지고 공장 같은 게 제법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공장에 일하시는 분들 대부분 대구 쪽에서 출퇴근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고령은 이렇게 해마다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실 젊은 부부들이 시골 지역에 산다는 거는 무척 힘듭니다. 교육이나 생활 인프라가 거의 안되어 있거든요. 유럽이 14세기 때 흑사병이 결려가지고 인구의 4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런 인구 감소 속도보다 더 빠른 게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요즘 각 지자체마다 숙박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예. 체류형 관광을 해야 된다. 올해 관광객들을 붙잡아 두자 해가지고 이렇게 나랏돈으로 이렇게 숙박시설을 지어놨는데 이게 돈이 되겠습니까? 제가 봐서는 적자일 가능성이 100%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때까지 저출산 예산으로 320조나 쏟아부었습니다. 그 돈은 누가 다 빼먹었는지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한마디로 저출산 대책은 도로암이 타불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주의수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